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경북에서 성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게 오픈하면서 간간히 찍어둔 영상을 모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고 앞으로도 유튜브 업로드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구요. 다만 최근 가게 오픈으로 영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재밌는 레시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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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